가볍게 몸 푸는 의미에서 1, 2위를 맞춰볼게요. 오케이. 근데 그냥 간단하게 10대부터 40대까지 1위가 같은 메뉴였어요. 삼겹살 아니까 그럼? 고기겠죠? 다 삼겹살이라고. 스파게티 피자? 파스타. 정답 파스타. 정답 스테이크. 스테이크? 정답. 10대부터 40대까지 정답 파스타. 맞아요? 파스타가 양식이니까 양식 많이 먹죠. 50대에서 60대 1위가 똑같아요. 음식? 아! 1대 당식. 함박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오 아니에요. 정답 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오 아니에요. 정답 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정답. 돈가스. 오! 맞아 나도. 왜 갑자기 정답하고 답을 바꿨어요? 표정 보고. 정답. 돈가스야? 돈가스야? 경양식 식당을 가가지고. 우리! 그치, 우리 때는! 우리 대학교 때는 돈까스 하나 먹으면 큰 매직 한다고. 뭘 썬다는 게! 근데 나 오늘 마스크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표정 못 감추는데... 오징어 게임 마스크 구해드려요. 동그래미세 뭐. 네. 그리고 2위는 10대부터 60대가 똑같은 음식이었어요. 오, 그래요? 2위? 갈비. 갈비. 정답, 갈비. 10대부터 60대인데요? 그래도 갈비. 에! 10대가 갈비는 먹으러 가요? 먹고 싶은 거 말고요. 정답. 떡볶이. 아오! 정답. 정? 아아! 정답. 아아아아아아악!! 나 못 싸우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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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상해 정답이 비쳐요 정답이 비쳐요 그르네 반사 빠는데 대박이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뿡짜로 봤어 보이죠? 뿡짜데 놓치지 않으니 앞서 일을 줬 maximum 대부분을 울려하고 들으면 안 되면 이제 안에서 일을 당하는 미끄러운 예정 이름을 이쁘다 자막을 나고 눈을 쓰지 않는다